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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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다 빙어다 몸에 젖고 맛도 좋은 빙어다 오늘의 첫 스타트 또 만난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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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야 너 벌써 준거 아니지 그치 자 빙어라면 여러분들 먹방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빙어라면 끓여 보겠습니다 10마리입니다 10마리 총 10마리 똥똥 자 따뜻한 불에서 잠깐 아멘 3마리죠 4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자 마지막 10마리 자 여러분 10마리 다 들어갔습니다 아 으 비린내 안 나요 미녀 끊임 으 으 으 으 빨리 끌꺼야 파이어 예? 어이구 한마리 또 걸려왔구만 물고 날려나 살아서 가라 살아서 가라 운이 좋았어 너 빙어나면 먹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빙어 빙어 어? 겁나 맛있어요 빙어 라면에서 라면 가위에 어땠어요? 맛있다 먹고 빙어 생으로 먹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리 과정은 길지만 먹는건 흰색이 있죠 빙어 고소합니다 무슨 맛을 해야되지? 빙어가 먹으면 그.. 많이 먹어본 맛인데 뭐지? 그냥 눈물 넣은탕 맛이야 아 뭐라고 표현해야지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 아 그 양미리맛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양미리맛이랑 비슷해요 양미리맛이랑 비슷해요 양미리맛이랑 비슷해요 양미리맛이랑 비슷해요 뭔가 느낌이 아 궁금하지만 좀 할꺼 그랬나요 여러분? 궁금하지만 좀 할꺼 그랬나요 여러분? 고구마 궁금하도 보여지? 자 요렇게 해갖고 이제 밥 끓여서 먹을겁니다 여러분들 자 궁금하시면 유튜브 구독해주십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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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감사합니다.